어휴 안 떠. 왜 안 떠. 잘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 잘 밀어서 그래. 너무 잘 밀고 잘 들어가서. 고향이 가시잖아. 잘해놓고. 레드 레드 레드. 레드? 자 이제 우리가 3m 스프링보드가 이제 7.5m. 아무나 못하는 거죠. 고단식들만 할 수 있는. 3m 스프링보드. 조현아 물 보지 말고 많은 생각을 하지 말아. 저 멀리 보고. 아 형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지훈이 형은 좀 특이한 게. 저게 더 무서운데. 그걸 또 되게 잘 안다. 하나. 하나 둘 셋. 뭐 하는 거야. 배 측정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너 너무 잘한다. 스무스하게 해. 나랑 와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나 더 해보고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이제 없이 해보게 하는 거예요. 감으로 감으로 아까 기억해. 좀 더 과감하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하나 둘 셋. 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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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나오는 점수 좀. 선생님 뭐해? 저 대회 나가서. 살짝 해서 손으로 들어가는 거. 안 해봤지? 그냥 생각 없으면. contrebids. 손이 아 깜짝ыл 오빠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에 자세를 잡으세요? 그런데 입시 갖고 나오고? 대박이다 형. 신동이야 신동. 지금부터 7.5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우리 에이스들 고난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유희 화이팅. 유희 이거 뭐 하니까. 유희 봐줘 유희 봐줘. 멀리 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발걸음. 발 끝. 어떻게 죄송하다 진짜. 하시니께. 옳지. 코니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 아이고 야. 아이고 야. 발이 아프다. 괜찮아? 괜찮아? 발을 안 했어요 발을. 발을 깨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 제가 아까 하나 신경 쓰니까 하나를 놓쳤어요. 뭐 신경 썼어요? 놓쳐야지 이 생각보다. 그래서 머리 뛰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한 건데. 너무 많아. 그쵸? 안 되겠다. 또 뛰어? 나보다 더 낫다. 직접 뭐 또 가는 거야?